오늘은 친구 친한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주 중계하는 센텀 호텔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카카오트리 예식장이라고 돈도 비싸고 음식도 맛있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왔습니다 친한친구놈 결혼식이라 1시간이나 일찍 와가지고 지금 오늘의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친구놈이 역시 잘 살았나 봅니다 사객이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엄청 많아요 완전 바글바글 하네요 역시 결혼식에서 사람의 인성이 보입니다 네 지금 아주 이쁜 신부를 얻게 된 제 친구놈이구요 신부도 친한 동생입니다 진짜 이쁜 동생 카카오트리 예식장 안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그렇게 높은 구조는 아니네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회도 저희 친구가 보고 축가도 저희 친구가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결혼식입니다 일단 왔으면 신부한테 얼굴도장도 찍고 아름다운 신부와 사진 한방 박아야겠죠 다시 찍고 싶다 나 동영상이다 이사람 신부가 너무 이뻐서 너무 빛이 나서 제 외모가 많이 죽네요 아 왜 이리 생겼지 우리 사회자 오늘 사회 잘 볼 자신 있습니까 잘하죠 조금만 어제 술문거 아이가 버벅거리는거 아이가 오늘 술문이 안되는데 외정신이 안되는데 또 자라 사줄까 어이 축가 오늘 축가 잘 할 자신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확실히 비싼 예식장이라 그런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고급지게 잘 해놨네요 나의 유튜브에 희생양이다 너네들은 아무도 안올 결혼식 하객제로 떨리지 떨리지 사회보는게 뭐 장난이 아니야 아 나 기쁘네 riend의 만날들 Montreal 포즈맨 뚜껑 onboard 혼자 살고 싶은 나를 믿어 내 결혼의 준비로 내 맘에 숨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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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와 함께하는 내일이 내게 처음 보여줘 내 맘에 숨쉽네 시작!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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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신부님은 제가 맞추셨다면 힘에 가볍게 입맞춤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셋 되겠습니다 몸 잡았다 하나 가볍게 입맞춤 하십시오 말 안 돼 제가 셋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아이고 망했다 둘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신랑의 놈과 더 크게 만세를 외쳐주실 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양반 혼주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났습니다 네 신부님 힘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혼주님들 행복한 마음으로 가서 만세 삼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선진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우리 암흑단 후반으로 해서 옆에서 만세해보려는 우리 양반 손님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합니다 자 만세 삼찬 혼주님들 미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뭐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혼주님들 자리에 대단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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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확실히 비싼데가 물을게 많네 어? 개새끼야 웃기지 마라 필빡도 해봐 힙합도 해봐 힙합도 해봐 힙합도 해봐 말을 하지 마라 뭐야 좀 불구하고 있는데 에휴 소주에 소짜도 모르지 소주에 소자가 무슨 소짜냐 적을 소짜냐 적을 소짜냐 연태의 꼬리아스 연태의 꼬리아스 이게 우리 탭 동선이래 진짜 동서대는 최악의 대학도다 따고! 야! 침주! 1, 2, 3, 4, 5, 6, 6, 7, 8, 9, 10